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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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예요? 다예요? 하나 둘 셋 allows decía Un Stern 안녕하세요 다이앵니다 roux 26 L fach 안녕하세요 다경 은 ана 혁이 law 나 듣고 싶어 자꾸 듣고 싶은 둘 셋 트윗 어메이징 D.I.A 안녕하세요 다이애입니다 다음 참가자 무대 올라와 안녕하세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의진이도 그렇다 소나무에서 하얀과 눈웃음을 맡고 있는 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무대에 나오기에는 그래도 인지도가 없는 편은 아닌데 소나무라는 그룹을 조금 더 알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또 그 안에 저 의진이라는 멤버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라는 그룹이랑 데뷔 동기라고 그러면 조금 비교가 많이 될 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데뷔가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초반에는 되게 대결 구도로 비교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있더라고요 다이아라는 이름을 저희 그룹명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몰라도 저희 다이아대 예빈 소미를 알아주시는 분들은 아직 없으실 것 같아서 정치연과 아이돌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사나 이런 것도 다 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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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같은 채연이와 채연이로 끝나기 때문에 전화에서 주먹받지 솔직히 속상하긴 했었어요 엔딩이 전데 맨날 채연언니로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부러웠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15년 9월 때부터 있었던 멤버였는데 정말로 나는 이렇게 색깔이 없는 멤버였나 싶기도 하고 너무 잘되고 싶었어요 채연 언니보고 너무 잘되면 форм상 이미צ리를 닫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세상을 정말 잘 지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룹이 당황이 있는 건가요 저같이 pap이 정말 잘 지정하고 싶었어요 보랏기보랭이 떠나가 어벤까지 너의 말을 배베 어차피오늘 내도 행복을 주는 나의 보물기 달라 달라 나는 쪼 그저 남의 이름이 나도 내 꼴이니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HAPPY NEWS 푸트평가 공개하겠습니다. 섬이 형 춤출 때 약간 저는 좀 볼 거면 보고 말 거면 말아라 하는 자기 혼자 신이 났어 그냥 막 말든지 오늘 나는 느낌이 좋아 혼자 즐기더라고요 생각보다 덜 떨려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약간 안방수화해 다른 세상에서 온 친구들 같애 노래랑 너무 잘 맞는다 노래 종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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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바라봐줘 거품처럼 터진만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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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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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소나무 의진 씨 부트 공개해 주세요. 현아 선배님 노래라서 너무 떨려가지고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의진 씨는 사부트를 받았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다른 버블팝을 보니까 기분이 좀 남달랐었던 것 같고 춤선이 되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춤이나 노래나 사실 많이 아쉬워요.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현아 씨가 이 말을 했어요. 다음번에 꼭 또 보고 싶다고 그때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저희 앞에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씨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